개인기들이 이게 다죠. 네 개인기가. 아주 뭐 빈약한. 이 분은 우리가 이제 성상시에 이렇게 저러고 다니면 야 너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가리 없는 걸로 좀 빠져나오세요. 원래 이렇게 좀 느낌이 이렇게 병약한 이미지인가요? 좀 궁금해서 그래요. 제가 어떤 추리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미온에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아요. 아 미온에 나이가 있으신 분? 왜냐면 저 미온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자기가 약해 보인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. 엄청 싫어해요. 아 크블레스처럼. 자기 장가 먹을까 봐 엄청 싫어해요. 딱 보고만 알만한 그런 분은 아니에요. 네 그런 분은 아니에요. 그래요? 네 그런 분은 아니에요. 이런 춤 실력을 가지고 왜 뚜루뚜루뚜치죠? 우리 동현이 아니야? 우리 동현이 같아. 잘 자란 동그라들. 우리 동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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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